3개 사도 정도 그리고 나서 일단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킬까? 동전하게 이거 하나 시키고 흑회지 모듬 초기 도시락 먹을래? 난 공기 초기 도시락 아니고? 난 공기가 더 편해 매운 거 초기 도시락 공기에 쌈 사먹는데 해물라면 하나 먹고 싶어? 그래 해물라면 먹고 흑회지 모듬 먹고 도시락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아니 도시락? 도시락이 많고 공기밥 하나 해물라면 하나 이거 해물라면은 공기 같이 시켜 면이 땡겨? 아니 얼큰한 국물 어디서 비행기 그 어디서 도시락 지키가 그대로 심지어